오 만들었다 초판다의 수류탄 발사기 척탄탄다? 예? 이거 맞아? 와 미쳤다 야 이거 개사기 아니냐? 자 8월 6일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오늘 뭐 할지 일을 좀 정해놓고 하는데 일단 일을 안 정하려고 아니 어차피 계획을 해봤자 그거들을 못해요 지금 일단 집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할 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공부? 힘든 환경 탓에 극도의 굶주림에 괴로운 야 뭐야 야 니네 밥 없어? 잠깐만 어? 밥 다 먹었네? 야 큰일났다 잠깐 뭐라도 줘야겠다 잠깐만 야 뭐 먹냐? 귀중한 내장이라도 먹을래? 안되고 뭐 어떻게 시멘트라도 씹어먹고 야 이거 어떡해 얘는 다 빼줘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빼 다 빼고 먹을 걸 좀 공수해오자 자 얘들아 얼른 일하고 여기도 먹을게 별로 없네 야 얘들아 좀만 기다려 밥 먹자 비켜봐 좀 비켜봐 김달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계획을 왜 안 세우냐 그러니까 마치 시험기간에 보이는 책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기간에 책상 보면은 갑자기 막 청소하고 싶고 그러죠 그거랑 똑같아 일단은 밥 좀 채워넣고 여기도 밀농사를 좀 지워야겠다 야 이거 벌써 다 다는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이제 안 뺏어먹어 와! 줄어드는 속도 봐 잠깐만 야 큰일났다 빨리 밀농원이라는 거 지워줘야겠다 불페르노 불페르노 야 어디야 야 너 밥 먹는데 쳐들어오냐 싸가지 없이 어? 자 일단은 여기다가 밀농원이나 이런 거 좀 설치를 할게요 열매농원 열매씨가 부족해? 아 지금 몇 시인데 열매씨 일단 얘네들 여기 있어 열매씨 있는 사람 김열매씨 여기 계시나요? 김열매씨 어디였어? 내 눈에만 안보이나? 아 내꺼보고 아니 나 바본가? 나 여우여기 보고 있었어 천천히 침착해 자기 빨리하는게임 아니에요 침착하게 열매씨 뭐 필요해 그리고 열매 녹원을 만들어 자 라브라더님 와서 일해 그래 자 일단 굶주린 애들 밥좀 먹였고 어 그래 우리 알들 한번 가보자 자 먼저 축축한 알부터 루미카이트만 아니면 돼 제발 평범한 알 신령사슴만 아니면 돼 제발 찌릿찌릿한 대형알 너만 믿는다 너 누구야 처음 보는 애네 초면인데요 썬도그 어 그냥 거기있어 이제 추운 곳도 한번 가보기 위해서 내한 모피갑옷 이런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질풍수리장갑 이것도 만들면 좋을거 같고 여기 계속 노가다의 반복이네요 진짜 얘들 어때 밥 남았어? 스트로스는 폭식을 하고 있다 야야야 비켜봐봐 너가 여기있으면 애들이 밥을 못 먹어 어 밥이 밥이 떨어져 밥이 떨어져 잠깐만 아니 이거 밥 만드는 게임이요 뭐여 이거 아으씨 밥을 너무 축내는거 같아 애들이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파이오를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그래서 그 댓글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충격적인 모습을 또 보여드리려구요 예 야 도로롱 이친구 있죠 귀여운 친구를요 소환을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애들한테 싸움을 겁니다 우주공부함에 나와가지고 싸워 그럴 때 자 방패 이런식으로 방패를 대신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막아줘 울지마 임마 한번 죽을 때까지 막아볼게요 피가 어딨어 아 위에 있다 피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이런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잔인한 게임이란 점을 또한 시험은 여러분이 상기시켜드리면서 저는 또 녹아다러 갈게요 그러면 괜찮은 애가 마지막 얘가 좀 애매한데 누가 있어 레벨 어 얘 뭐야 아 얘 못잡았잖아 트로피티 얘랑 썬더팠다 다시 한번 잡으러 가야겠다 요기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오케이 썬더판다 물폭탄 도망가 도망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야야야야 뭐야 야 야 아니 뭐 이게 아니 저 새끼놈 어디까지 가 아니 뭐야 이게 오케이 윈드디아야 재밌으니까 봐줄게 그러면은 뭐 껑 대신 닭이라도 아니야 얘가 38이면 더 써 얘보다 닭 대신 껑이야 요쯤인데 쟤 끝에 사는구나 너 오션뷰에 사네 얘 여깄다 오 트로피티 톡톡 트로피카네 자 버드라곤 타고 파이어 브레스로 좀 녹여줄게요 파이어 브레스 악몽에 구체 자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일단 내려 너 날아가면 안돼 너도 미리 대기하자 피해 그렇지 와 와 아 피해야돼 버버버버ерм 터지는단말이야 그렇지 아 이것도 맞으면 안돼 맞으면 안돼 아깝이 피하고 nasa 이게 피지컬이야 이게 8G컬 9G컬 네? 갑자기요? 뭔데 뭔데? 또 공복이야? 아 잠깐만 아우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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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 공복 왜 이렇게 신경쓰이냐 나 한국인인가봐 아아아아 진짜 아 나 한국인인가봐 공복이 너무 신경쓰여 와 얘네는 달려가면서 잔다 우와 멋있게 잔다 이게 뭐야? 초판다의 수류탄 발사기? 가지고 있으면 초판다의 탑승에 수류탄 발사기를 난사할 수 있다? 초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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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판다의 수류탄 발사기 뭐야 총이야 설마? 생산계신 야 아누비스 이거 만들어 그렇지 초판다 다 만들었나? 오 만들었다 초판다 오케이 초판다의 수류탄 발사기 써보자 한분 쏴 오오 척탄 판다? 예? 아하하 Això 이거 맞아? 근육 펀치? 우오오오오 시앗 기관총은 뭐야? 야 야 이거 초판다 엄청 좋은데? 오우 날라가 날라가 점프도 약간 살랑살랑살랑살랑 근육펀치는 어떻게 하는건데 초펀주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잡으러 가야겠다 썬더 판다 야 썬더판다 또 날리면 안된다 디어야 산성비 내려주고 물폭탄 발사 하고 여기서 야 초판다 한번 너 친구 보여줘 그렇지 뽕 와 미쳤다 뽕 뽕 사격 와 야 이거 개사기 아니냐 이거 쿨타임이 없나 아 쿨타임이 있나봐 야 동생 이기는 형 보여줘 아니 형 이기는 동생 보여줘 피하고 보여줘 빠작 피하고 그렇지 해주고 이번엔 진짜 잡고만다 아니 죽이면 안돼 몇번째니 얘네 밥 왜이렇게 빤히 먹어 진짜로 야 적당히 먹어 아니 나 무슨 밥만 만드는 나 백종원이야 거의 여기 드디어 레벨업 물댐포 꽝 핑크뇽은 뭐야 처음 봐 아 뭐 독이야 독 너도 산성비 맞아 똑같이 아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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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제 총알이 없다 잠깐만 야 너 그냥 잡아봐 야 야 잡아 그냥 그렇지 좋았어 새로운 애네 우와 이거 뭐야 용의 거대한 알 야 빨리 가서 까보자 용의 거대한 알 단군 할아버지가 투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헤데소선 훌륭한 인물도 많아 호구로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유황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요 야 범귀냥 범귀냥 내꺼야 여행건 다 잡았다 달록 세트 잡고 그래 까봐 애비 벌썩 뭐 했다고 2올랐어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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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거 노란 거 제발 노란 거 빨간거야 죄다 왜 철광석 밖에 없는거야 유황 섭섭하게 뭐야 이게 내가 유황이었으면 울었어 어떻게요? 유황왕왕 아누비스 한 마리 더 뽑아야겠다 그럼 케이크 만들어야 되잖아 케이크, 밀가루, 열매, 우유, 알 여러분들은 이거 식사는 하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새벽인데 뭘 먹긴 그렇고 참쌀 선과 먹을 거예요 음 음 참쌀 선과 특 엄마한테 다른 맛있는 과자 사다 달라고 하지만 막상 사놓으면 내가 다 먹음 근데 저는 제가 샀습니다 해안은 참쌀 선과를 먹었다 오케이 케이크 만들기 위한 거 그렇지 생선 개시 충전하는 거 봐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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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귀엽네 오 선도 판다 자 또 죽이면 안 됩니다 뭐야 얼렸어 얼리는 슈스킬도 있었어 얘? 음 피해 날리면 안 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죽여 자 이거야 알았어 너도 편식하니? 대박 그렇지 드디어 너 잡았구나 넌 너끼야 자 너를 해보자 이거 잡아야겠다 진짜 진짜 안 되겠다 손줄을 내줘야겠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와 잠깐만 이거 아아 저거 무조건 피해야 돼 흠 흠 흠 흠 흠 안 돼 좀 사리자 그렇지 야 이제 그만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이제 출발 할만해 할만해 43 삼아 보자 30개 다 던진다 제발 보여줘 그리즈 아잇뚜 버드래곤이랑 키파카라 나는데 어떻게 아노비스가 나오는거지? 정말 유전자란 신기하군요 자 이렇게 하고 케이크를 여기다가 맛있게 드세요 잡은 애들 한번 보자 얘 트로피티 운반 4렙이야? 얘는 뭐야 전기 운반 3렙 자 운반해봐 오우씨 개커씨 파종한다고? 파종하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내한모피갑옷 내한모피갑옷 만들어서 저기 위에 한번 가볼게요 내한모피갑옷 내한금속갑옷 이게 더 나을거같이 죽여 엄청 필요한다 오 알 나왔다 그렇지 아노비스를 계속 더 뽑아야겠네요 혹시 만들려면 뭐가 더 필요하지? 밀가루랑 알만 더 있으면 돼 알 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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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3FJ 에이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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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들어줘 드디어 내한금속갑옷 네한데르타린 뭐 또 만들다 말았어? 만들었어? 벌써 만들었어? 오케이 내일 오피가 뭐 그럼 이번에 어디를 가볼까 비오레타 이 친구 비오레타 잡아보자 풀포켓몬이니까 버드라곤이랑 풀포켓몬 잘하면 되겠죠? 자 버드라곤 공격해 피하고 그렇지 이쪽으로 던져줄게 와 아까에 다가오진 말아요 왜이렇게 다가오세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 막해졌다 피해 그렇지 다시 소환 이게 피지컬이야 수술 준비해야되 준비해야되 이제 그만 한 대만 더 때리고 가자아 한 대만 더 더 지금 가자아 18개 남았다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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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나오진 않겠지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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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나와봐 그래 에이 야 나도 36레벨이다 나도 그렇게 약간 편은 아니야 보여줘 보여줘 진짜 아니라고? 어 설마? 기가스페이로 잡으면 개꿀인데 아니 밸만한데 이제 잡혀라 진짜 7이야 7 그래 잡혀 그래 쉽지않구만 저 위에도 한번 가볼까? 나 이제 한랭 그거 입었잖아 그래 가자 저 위에 이제 새로운 지방 타오면 가볼게요 구비구비 산길을 올라 구비구비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이거 뭐야 빙호 빙호 빙호와 물대포 기본 29레벨이야 여기는 이제 어떻게든 기본 잡혀라 그래그래그래 빙호 반갑다 빙호와 와 세상의 중심에서 나를 외치다 야호 야호 여기 약간 무릉도원 컨셉인 것 같은데? 판다있고 이런거 보니까 폭포있고 여기 이 세계 끝인가? 아 저기는 저번에 왔던 거긴데 용암 어 케이크 만들어졌다 자아 얘들아 모여라 교배할 시간이다 자아 이쁜아이 낳아야한다 나처럼 이쁜아이 낳아야 돼 그래 이번엔 소총좀 만들어볼까요 아까 보니까 소총을 내가 해금했던데 기가방패도 하나 만들고 작업라인 공장을 만들어야 돼 갑자기 산업화가 진행돼 버렸습니다 작업라인 공장을 또 만들어야 돼 금속주개가 필요해 홀리파킹 세이자스 오 알 나왔다 그렇지 잘했어요 아누비스 그럼 이제 내 말이잖아 미쳤다 사누비스 알 부화계도 좀 더 만들어야겠다 알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요 제가 천이 다섯개 필요해 천이 다섯개니까 오천 아니 편의자님 왜 자꾸 제 말 자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중간에 귀여우 쫙 가면 되지 그러면 알상자를 여기에 하나 알상자를 여기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본진에 있는 애들이 지금 불 2렙짜리 밖에 없거든요 최강도 3레벨 있는 것처럼 볼카노라고 볼카노프스키 아니구요 볼카노라고 불피우기가 3레벨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야야야야야 덧붙이고 돌아다니면 안돼요 그 친구도 한번 교배해 보도록 할게요 초판다랑 라이버드가 있으면 된다거든요 라이버드 일로와 골카노 좀 나와줘 내가 남자친구 만들어줄게 대기하고 케이크 하나를 아 없구나 아직 그래 자 우유는 누구한테 있죠? 소한테 있습니다 후주칼 온 밀카우 따아 자 우유가 나왔습니다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생산 개시 그렇지 자 임마 너도 교배하고 싶어? 아니야 부끄러워하기는 넌 아직 안돼 임마 우리 케이크 넣어놨으니까 이쁘게 사귀고 저는 이제 아누비스를 또 구하러 가겠습니다 아누비스 승리 고입 알 고입 오 알 나왔다 와 바닥에 박혀있어 뭐야 열기 나는 대형 알 좋아 불패로 슬슬 정년퇴임할 준비하십시오 아 질풍수리 장갑도 하나 해야겠다 질풍수리 하면 이게 질풍수리로 바뀌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천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양털 양털 잡으러 가자 또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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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은 수리 내가 잡은 수리 내가 잡은 수리야 와 이거 봐 아아 잠깐만 빰 움직이면서 빰 빰 빰 빰 어 이거야 이거 피할때도 좋겠다 이거 이렇게 그럼 굳이 막 소환해서 안지나가도 이런데 빨리 그냥 갈때는 요렇게 빠르게 가는거죠 알 구입 우유, 이렇게 구입, 나 돈 많아 얘 한번 쏴볼까? 잡아지나? 아아! 잠깐만 자경단, 잠깐만 37레벨, 잠깐만 폭행 4, 야야야야 나 죽을게, 알았어, 나 죽을게 나 죽여, 나 죽을게 그냥 기왕 죽을거면 저 위에서 죽어야겠다 살기 쉽게 알았어, 알았어 나 죽여, 나 죽여, 알았으니까 나 죽여, 죽여 야, 근데 방랑 상인을 때릴 수가 있긴, 피를 달게 할 순 있네 잡을 순 있는 건가 본데? 아아! 죽이면 안 되는데 이제 다 센데? 잠깐만, 나 약하지 않구나 아, 얘네 어디까지 찾아오는 거야, 진짜 아, 미안해 이거 제가 댓글로 봤는데, 이거 그냥 멀리 도망가 있으면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자 먹고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러지 맙시다 달려 그렇지, 물을 뚫어버리네 어, 여기 새로운 곳이다 이거 어디야? 블러드 캐티? 아니, 진짜 아직도? 도망가면 이제 안 들어오겠죠 도망간다 블러드 캐티 따라 들어와 야,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야, 잠깐만! 야, типа 가라, 어둠 속성 블러드 캐티도 많이 놀랐을 거야, 갑자기 인간이 여러 명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부른거 아니다 블러드 캐티야 나도 쫓기는 신세야 오케이 이제 빠지자 이제 던전까지 따라와? 진짜 미치겠네 야살? 블러드 캐티 난 도망갈래 아 미치겠네 이 사람도 진짜 여기는 뭐야 오 되게 자연환경이 특이해 오 나무가 처음 보는 나무네요 내가 제접해야겠다 안되겠다 야 이제는 없겠지 없지? 조용한거 보세요 없죠? 개선된 화로 옆에 지원할게 근데 이제 거점 레벨 보상 최대로 된거 같아 보면 월드 설정에 따라 거점 팰수가 제한됩니다 현재 최대 15 최대 15니까 이제 안 움직여 이제는 자유 시간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드디어 페롤드 성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얘네 하나 아노비스부터 됐다 아노비스 그렇지 그렇지 아노비스 나와주고 이제 총을 만들어보죠 석탄은 뭐야? 아 석탄은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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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더 있대요 저기 가봐야 돼 열기 나는 날 다 나왔을거 같은데 이제 어 나왔다 나와라 볼카노 그렇지 야 이제 불 패르노 너 수고했다 이제 불 좀 그만 패고 어 나가고 볼카노프스키 보자 생겨보자 와 개 커 잠깐만 한 번 너 시켜볼게 자 이거 빵 만들어 봐라 야 이거 300개 만들어 봐라 야 볼카노 어디갔어 보자 한 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2 3 4 초당 하나씩 만드네 이거 321초 만들겠네 우와 좋아 아 이제 얘들이 너무 든든해 불 패루는 얼마나 잘 만들어나면 보자 야 군수 쪽에 붙어 와아씨 와아씨 너 안되겠다 너 쓰다듬어 쓰다듬어 아우야 귀여워서 안되겠어 아우 너무 귀여워 오우씨 빨리해 어 파이팅해 어 좋아 아니 패스키야 너 여기 뭐 이거 좌욕하니? 잠깐만 너 아니 여기 큰거 있잖아 여기있어 아 그게 좋아? 와 잠까지 때려버리네 자 여기 유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오 열기열 열기 나는 대형 열대알 시작이 좋아요 어 저기 또 있어 잠깐만 어 완전 처음오는곳이구나 여기는 쿠쿨리스상 쿠쿨리스상 이건가? 일본게임이니까 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와 열나 열기 나는알 줄여서 불알 좋습니다 에이 와 뭐야 불알 미쳤는데 불알 두개 나왔어 오 저기 아니 삼불알? 나 미치겠네 여기서 볼카노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대불알일 때 좋은게 나오더라구요 큰 알일수록 좋은게 나오고 일반은 그냥 불꽃밤비 이런거 나오더라고 텔러비전에 텔러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해석만 좋겠네 춤추고 스케 노래하는 스케 나는 내 얼굴 나는 내 얼굴 팔 나도 남자랍니다 여긴 알 내가 다 가져가는거 같은데 괜찮나 여기 장사하셔야 될텐데 심지어 대형알이야 와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시니에노? 야야야야 조용히 그냥 싸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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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몰따개가 생겼는데 몰따개 지나오면 딱 저렇게 되겠다 네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거 잡을만 할거 같지 않아요? 과주리비 너가 보여줘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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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진하게 생겼는데 아직 아니다 죽입니다 이제 그만해 그렇지 해봐 피가 몇인지 모르니까 한 대만 톡 그렇지 9개 있어 9개 중간에 한 번 비가스피어 섞고 자 비나 그렇지 시니에노 왠도 뭐야 사라 블랙 와우 사라 블랙 레츠고 잠깐만 여기서 물폭탄 그리고 산성비도 산성비도 잠깐만잠깐만 벌어져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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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나면 섞어서 기가스피어 벌어 벌어 공격할 타이밍 주지마 와 피하는데 막 잡았다 이거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코이 야 오늘 멋있는거 많이 잡는다 이곳은 뭐죠? 네모난 고대 문명같네 야 나 지금 집에서 계란프라이 해먹어야겠다 나이스 단백질 보충 다 주워가자 이중에 하나 진짜 볼카노 나오겠지 대형아리도 하나 나오겠죠 안나오면 진짜 저 들어간다 공 어? 설마? 여기 생긴게 약간 아 그냥 어두운 돌이었구나 생긴게 완전 석탄 아니에요? 흑요하산? 아까 거기랑 똑같은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요? 점프해서 어떻게 올라가 여기 앉아있네 미쳤다 여기까지야 진짜 이제 좀 무서워질라 그래 이건 또 뭐야 컨테이너 와 이거 컨테이너 밀려 들어온거 보세요 야 뭐야 저거 엄청 커 뭐야 열기 나는 특대형알이야? 잠깐만 야 원래 이렇게 커? 열기 나는 거대한알이야 야 거대한알까지 찾았어 미쳤다 소독 진짜 미쳤어요 여기 약간 핑크색이네 땅 지형이 오 너 뭐야? 윈드디어 35 얘? 야 불포켓몬 잠깐만 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야야야야 짝짓기 시도하지마 잠깐만 불포켓몬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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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뿔 야야야 맞지맞지마 우우우우우우우 아 ente 이 불무사인 너의 자식 입에 이쑤시개야? 아 이거 제 잘못이죠 우리 무사씨에게 오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사씨 썩 오잉 한 명 더 있네 아 잠깐만 야야야 왜 이걸로 싸워 이걸로 싸우지마 나한테 쏜다 그렇지 나는 피할 수 있어 나는 피할 수 있어 너 들어와 물폭탄 오 뭐야 비눗방울 놀이 하는 줄 알았잖아 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잠깐만 이거 던지는 게 아닌데 그렇지 윈드디어 한 마리 더 예스얼 한 번 더 또 나오면 발 한 번 살짝 쏴주고 그렇지 잡혀 예스얼 야 윈드디어야 니 친구 생겼다 여기 뭐야 오 여기도 무슨 상인이 있을 것 같아 와우 여기도 상인이 있구나 끝자락 어촌 적토조 불폭탄 우와 미쳤다 이제 없어라 아주리비 출동 와 잠깐 너무 아픈데 죽겠는데 자라면 이제 그만해 아 죽토조 기가스피어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로 잡으면 레전드야 진짜 우와 예 정말 대박토조 맵이 어디까지 끝이야 이거 나 진짜 아니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 우메 와 지리네 우와 이런 곳을 보니까 그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자자자 얘들아 손님 많이 왔다 자 일단은 진짜 열기 나는 거대한 날부터 그렇지 대형알 큰 놈들부터 좀 할게요 대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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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일단 열기 나는 대형알 여기 볼카노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아아 왔다 이거 내가 그어간거지 어 볼카노 좋아요 여기도 볼카노를 이제 배치를 할거에요 너 이제 수고했고 그렇지 들어와 그래서 일하면 돼 어플 3개야 시니에노 426 불문사가 훨씬 세긴 하네 근데 얘 한번 써볼게요 허 우와아 씨 한 번만 우와아 으아 기가 막히도 잘생겼다 와 시니에노 한번 보여줘 너 힘을 보여줘 우와아 너무 멋있생겼어 보여줘 자 보여줘 시니에노 와아 개관지야 야 너 안되겠다 좀 약하도록 나 얘 쓸래 너무 간지야 일로와봐 쓰다듬자 일로와봐 아이고 귀여워 우리 몰따기 이렇게 크면 진짜 멋있겠다 몰따기가 나 쳐다봐요 적토조도 한번 보자 적토조 428이야 엄청쎄 적토조도 타고싶다 탈수있나요 적토조? 기술에? 적토조 태워 적토조 안장 있네 천만 또 있으면 만들 수 있는거야 아니 오지게 필요해요 적토조 타고다니면 그럼 드라곤 필요없네 버드라곤 바로 만들어보자 적토조에 만들어보자 만들어주세요 적토조에 앉아 됐어요 오케이 적토조 한번 타보자 에이 그렇죠 얘 빨라 얘? 오 얘 빠르다 버드라곤님보다 훨씬 빨라 자 화염 폭풍 아 밑에 자 모래 폭풍 폭풍밖에 못해 불화살 빠바밤 오케이 오케이 다 까보자 오케이 언박싱 가 볼게요 자 여기 얘는 얘는 아누비스겠죠 예스알 열기 나는 대형알 첫번째 언박싱 골카노 또 카노 또 카노 마오 마오 좋아 볼카노 아 잠깐만 마오 파이린 어어 좋아 자 이제 여기다가 브라즈를 다 설치하자 이러면 볼카노로만 하면 되잖아 애들 애매한 애들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8브랄 언박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는 하지마세요 그냥이라서 어 예에에에에 칠리자드 처음보네 예 사이버드래곤 나쁘지 않죠 오 마그피스 나는 갸루피스 마그피스 하면서 레벨업 기력을 좀 늘립시다 기술을 울트라스피어 스피어라인 공장 2가 필요하다 우와 제련 금속갑옷 우와 멋있다 제련 금속꽃갱이 오 이런거 사줘야겠다 작업라인 공장 다음에 만들고 자 다음 열기 남날 자 7브랄째 생리 버드라곤 버드라곤 잘 나온다 그리고 버드라곤까지 요거는 버브랄 다음에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시각 새벽 5시입니다 나 이거 하느라 다 꼬여버렸어 애들 헬로롱이 왔는데 어 나 타이틀로 도망갈거야 어 잘자요